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래? 뭐 또 떴어? 존경하는 상국대학병원 임직원 여러분. 금일부로 본사 구조조정실이 주관하는 경영구조진단을 실시합니다. 전 의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경영진단은 당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며 의료서비스의 저효율과 비능률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못다 대고 서비스래. 따라서 모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바 여러분들의 참여 또한 구조조정실의 진단 대상이 될 것임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본 대학병원 60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진단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더욱 고객 친화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야 이게 우아하게 매기냐. 까라면 까를 너무 어렵게 말해서 저는 못 알아잡은 걸로요. 준비 안 해놓고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먼저 어젯밤 2시에 이송된 3개월 된 아기 환자인데요. 늦었으면 싸게 쳐 들어오지 뭔 노크여. 들어와. 지난 1년간 응급센터의 당직 스케줄 인턴 및 레지던트의 근무 평가 기록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뭐요? 그리고. 그리고. 모탈리티 컴포넌스 자료도 필요합니다. 뭐요? اد. 뭐. го. 그래, 있어, 있어. 자, 어이쿠. 옳지. 아유, 예뻐라. 장관님 댁은 개도 예쁘네, 참. 응? 어이, 이뻐. 어이, 이뻐. 아, 일어나셨어요, 아버님? 아니, 개는 진짜 이거 똥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그 똥개 아니오.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